2022년 광주전남 기자협회 올해 기자상 시상식이 오늘 광주문화재단 아트스페이스에서 개최됐습니다. 목포 MBC는 양현승, 민정석, 홍경석 기자가 취재 보도한 민주당 목포시민 8000명 개인정보 유출 단독 보도가 공직선거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를 받으며 방송 취재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한편 광주전남 기자협회는 한중 이해 증진에 노력한 공로로 장천강 주광주중국총영사와 광주전남방송통신언론사 연구에 힘쓴 한선 호남대 교수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